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의 리포트들을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유한타 증권에서 자산배분과 4차 산업혁명 여러분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래요 뭐 이 산업이 동태적으로 그 구조가 변해 나간다.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그와 관련되는 리포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달러 강세와 외국인 수급 지금 뭐 달러인덱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전자산 선호의 신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각 하우스에서도 달러 강세에 대한 리포트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를 환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헤드라인 하나 뽑아 봤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는 4년 초과 은행주 그러나 펀드멘탈 영향은 크지 않을 듯하다. 요즘은 뭐 은행주들이 좋을 리가 없죠. 지금 뭐 기본적으로는 대출 규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라임 뭐 이런 저기 그 해치펀드들의 영향도 있고 아주 그냥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수수료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펀드멘탈은 뭐 크게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성장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심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자산배분이라고 하는 리포트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해외 혼합과 해외 혼합펀드가 되겠죠. 국내 인덱스 주식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어떤 펀드로 돈이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 3개월간 펀드 시장은 해외 혼합 유형과 국내 인덱스 주식 유형으로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 주식형은 중국 펀드에서는 환매가 늘어났지만 IT 섹터 그리고 글로벌 유형에서는 신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채권 유형과 해외 채권 유형은 설정액이 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채권 쪽에서 돈이 빠져서 IT 쪽 정보기술 섹터하고 글로벌 유형으로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자금류의 탑원 펀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면 2010년부터 2014년에는 국내 주식형이 큰 관심을 받았어요. 2015년 이후에는 안전자산과 자산배분 관련 상품이 선호됐고 재작년이네요. 2018년 우리나라 펀드 시장의 히트펀드는 ETF 우리 이제 ETF 전성시대를 비로소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작년이죠. 2019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 펀드로 자금 유입이 특징적으로 됐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최근에 자산배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펀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수상승에 따라서 국내 주식 ETF 투자가 증가한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ETF는 기본적으로 바닥에 깔고 가야 한다. 이게 이제 물론 인덱스를 추종하고 있는 코스피 200과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스타일 섹터도 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가지고 투자 전략들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주식 액티브와 해외 주식 펀드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펀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IT, 그렇죠? IT 쪽이 되겠죠. 팡이라든지 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펀드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TDF나 EMP 등 자산배분, 자산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좀 더 확대시킨 그런 펀드 쪽으로 꾸준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IT, 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의도 정보통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